뭐라고 뭐예요? 빼떼기를 이게... 빼떼기 좀, 손님의 빼떼기 좀 아, 빼떼기 좀 증명한 게 아아... 네, 그러고 한 거 아닙니까? 고구마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말린 것을 네... 채 빼떼기라고 보이나 채로 있어, 이리 써요 아, 채로 했으니까 채 빼떼기 아아... 나 이거 처음 보네, 이게 빼떼기 주곤 내가 안 하고 이런 것을 해놨다가... 네, 빼떼기 주곤 아하, 이거 나 빼떼기 주게 네, 보다 여러분 잘 먹으면 빼떼기 주곤 됩니다 아, 이렇게 소태닭, 가마소태닭을 끓이면... 네, 네, 네... 여러분들 아셨죠? 이게 여기만의 새로운 먹거리 음식? 빼떼기 주곤 해서 나는 그게 뭔가 했는데 아니면 고구마채로 썰어서 한 것을 빼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죽을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물론 팥도 들어가면 여기서는 먹는 전통 음식? 이런 거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해녀 모습을 보시잖아요 아주 신기한 모습 우리 교과서에다 보는 그런 해녀가 저희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해녀가 전복도 건지고 소라도 건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이게 부족한 나는 없는 게 없는 곳이 바로 이곳 연명함이에요 진짜 이거 미나리 싱싱하다 이게 돌미나리 아닌가요? 돌미나리 오우... 참 좋다 이거 장풍나물이에요 장풍나물 오우... 풍야 걸리지 않다고 그래서 방풍나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태풍가진 장풍나물 영면항에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바다에도 싱싱한 그런 생선들을 많이 있지만 이게 바닷가에 마을에서 생산되는 쪽파 이게 마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소마늘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자연산 돌미역 여기 이렇게 정말로 물이 막잖아요 물속에서 저 우리 해녀분이 지금 전복 소라를 건지고 있어요 그 자연산 다시마 먹기자라는 전복 와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시마에요 다시마 근데 이 다시마를 사람이 먹기도 하는데 뭐가 먹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와 우와 이게 다시마 먹고 자라는 전복입니다 우리가 전복이 귀하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보시면 더 싱싱해 보이지 않으세요? 역동적인가? 바로 이게 다시마 먹고 자라는 전복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통영 연명항에 있어 연명항 지금 통영 연명항에서 만지도를 향해서 배가 출발했습니다 뒤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바로 돌아서 갈 거예요 지금까지 KBS 엔지암노 스타트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 통영 만지도하는 연명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